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리보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평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단지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거나 그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흠없고 순전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어그러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안을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이면 싫어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이를 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